뮤지코인 주주총회 의결서 제1회 MC더 맥스의 그 남자 드마리아 주주총회에 참여한 우리 주주들은 뮤지코인과 더불어 더 나은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보니 위한 노력을 갖기지 않겠습니다. 첫 번째, 혁신적 문화 트레드를 이끌어가는 뮤지코인과 함께 저작권 보유 공간을 확산해 건강한 음악 공간을 만들겠습니다. 두 번째, 음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출전 가능한 해결방안을 참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. 세 번째, 노래의 주의 의심을 가지고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전파하겠습니다. 뮤지코인의 내용에 동의하며 실천할 것을 맹세합니다. 의장 MC프라임입니다. 뮤지코인의 시작은 뮤지코인으로 저희의 음악을eger한 écritage입니다. 뮤지코인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다시 한 번씩 주워보니까요. 뮤지코인의 시작은 인식이 될 것입니다. 뮤지코인의 규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. 뮤지코인의 접대로 기상황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뮤지코인의 정보는 규정에 따라 버릴 것 같습니다. 저는 뮤직코인은 공유다. 왜냐하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고 서로가 통이 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. 뮤직코인은 든든한 보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뮤직코인은 손해가 없는 새로운 플랫폼이다.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너무나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한 것보다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. 이 많은 분들이 곡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강하다는 모습이 단면 깊었고요. 오늘 너무나도 즐거운 자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